You have probably heard. 넌 들었을 거야. 허니비 파퓰리션 여기 파퓰리션 인구보다 무슨 수라고 해야 돼요? 개체수예요. 꿀벌 개체수가 are decreasing 점점 준다는 소식 들었죠? 세 개로 If 만약 주어 더하기 만약인지 가정법인지를 알려면 뒤에 봐야죠? Will이에요? Would이에요? Would 오면요. 가장법 과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When extinct죠? 이거 단어 시험이야. 멸종한 멸종한 그래서 go extinct가 멸종하다. If 만약 be 우리 꿀벌이 go extinct when extinct 뭐 한다면? 멸종한다면 it would have adverse한 이펙트라 할 거야. Adverse 단어 시험 해로운 해로운 나쁜 이펙트 영향을 미칠 거죠. 어디다가요?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 환경은 파괴돼요. however 그러나 what 더하기 무슨 문 불안문 여기에 왜 불안문이야? you realize 뭐 뭘 알아차렸는데 realize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문입니다. what you might not realize 네가 지금 알아차리지 못한 건 대 더하기 뭐문이야 인 우드 꿀벌의 실종은 seriously 심각하게 damage 손상시켜 뭐가 손상돼 우리 지구에 세상에 뭐 경제도 파괴돼요. 뭐야? 경제가 파괴돼? 야 꿀벌이 없으면 우리 경제도 손실돼 왜냐하면 agricultural industry 무슨 업 농업 이 다같이 농업이에요. 농업 산업 뭔 소리야 농업이지 농업은 depend on 뭐예요? 의존해거든요. 어디에 꿀벌 especially 특히 견과류 재배자들 견과류 재배자들 꿀벌 꼭 필요해 인 팍 사실은요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의 미국에 있는 꿀벌들은요 our owned 소유됩니다. 누가 소유해요? company 회사의 소유야 꿀벌이 회사 거야 무슨 회사? 아몬드 회사 아몬드 스펠링이 이렇게 돼요 엘바를 만나 아몬드 아몬드를 재배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누구를 꿀벌의 절반을 이거 캐슈야 이거 여러분 먹어본 적 있을 텐데 캐슈넛 캐슈 캐슈넛은요 another nut 너트 선행사 있으니까 폴리네이트 수분시키다 수분시키다 수분크림 아니고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시키다 이걸로 시험 볼 거야 수분을 위해서 캐슈넛의 수분은 누가 해준다? 꿀벌 수가 해준다 Some cashew grower 캐슈넛 재배자들은 Have fun way 방법을 찾았어요. 폴리네 수분시킬 방법 Without bee 꿀벌 없이도 수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But 그런데 그 방법은 shown 나타났다 뭐라고 Using bee 꿀벌을 사용하면요 훨씬 더 많은 200% 증가해 뭐가 In the amount of nuts 견과류의 숫자가 양이 200% 증가한다고요. 무슨 nut 해되 생산되는 pp죠. That are produced 생략된 거죠. 생산되는 견과류 숫자가 양이 200% 늘 거야. 다른 방법은 있지만 꿀벌이 200% 곱하기 2배로 더 많이 생산해. When 곱절이야 When compared to 누구랑 비교했을 때 Artificially 인공적으로 pollinating 수분시킨 누구 견과류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Environmentalist 환경학자 그리고 Corporation 단어 시험입니다. 기업 Cooperation은 협동 Corporation은 기업 She'll be working together 환경학자 기업들 함께 힘을 내서 Find the way 방법을 찾아보자 To save the bees 꿀벌을 살릴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까먹었어요? 위에 뭐예요? That Produced 정답은 4번 13번 밑에 조금 있으니까 이거 보고 갈게요. 포트 포트가 누구야? Species 종이야 Bird 새야 네이티브 어디 살아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남미 It's difficult to see 보기 어렵다? 왜?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It's feather 어머 이거 웬일이야 깃털이 Same color 똑같은 색깔이야 누구랑 Bark 단어 시험 껍질 껍질이야 Bark는 나무 기둥에 껍질이야 껍질 나무 껍질이랑 똑같은 색깔이야 갈색이야 갈색이야 Making 그래서 만들어 서욕동사야 Unmoving bird 이세가 움직이지 않으면 Resemble 뭐와 같아? Branch랑 같아 Branch가 뭐야? 나뭇가지야 안 움직이면 나뭇가지랑 혼동돼 나뭇가지랑 닮았어 그래서 보기가 힘들어 포트는요 Active at night 언제 말 활동해요? 밤 야생이야 야행성 When it feed on insect 곤충 잡아먹고 살아요? Such as Moth Moth 무슨 방? 나방 Firefly 무슨 불? 반딧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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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먹어 나방 잡아먹고 살아 Eat 얘네들은요 Stay together with a single partner 한 한 파트너 어머 부부로 연을 맺었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요 And female And female I'm cousin Lay one egg at a time 한 번에 알 하나밖에 못나 이것도 특이하다 Or though Rarely sing이 아니라 scene이야 왜? 포트는 목격되지 잘 않지만 비록 포트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포트는 heard 들려 무슨 소리? 부우 부우 소리를 내요 그리고 부우 이 소리는요 Easily 쉽게 못 된다 Recognize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어 우리말로 뭐라고? 쑥독새? 왜? 쑥끄 꾸꾸 그거야 쑥끄 이르세 쑥독새가 그 소리 때문에 그런 거야 The best way to actually observe 얘를 관찰할 최고의 방법은 Shining a flash light 야 후라시 켜 밤에 왜? 야행성이니까 나무에다가 후라시를 비춰봐 그러면 눈이 오렌지 색깔의 눈이야 visible 딱 보여 왜? 눈에 반사하니까 포트는 Not considered to be an endangered species 무슨 종? 멸종? 위기종은 아니지만 It is still necessary 필요합니다 Take step 뭘 취하다 조치를 취해서 프로텍트 이 독특한 새를 보호할 필요는 있어요 정답은 누가 봐도 오바 정말 위기 아니 위기종은 아니야 근데 열심히 보호는 해주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보자 라티노 블라스토마 라티노 블라스토마 막막 아종 이란 뜻이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냥 위에 나오자 막아종 라티노 블라스토마 It's a rare type 희귀의 cancer 암이야 희귀한 종류의 암이야 That grow in the retina 레티나가 어디야? 막막이야 막막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눈에 어딘가 있겠죠? 막막 안에 자라는 아주 희귀한 암이야 Light sensitive 빛에 민감한 티슈 탄어시 조직이야 Inside of the eye 네 눈 안에 있어 아주 라이트에 민감한 조직이야 막막에 발생하는 암이야 맞아 Genetic mutation 단어시미야 유전적인 돌연변이 따로따로야 유전적인 mutation 돌연변이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cause 일으켜 레티나 막막 세포 티슈 조직이 grow into a tumor 로 바뀌게 투머 탄어시 종양 유전적인 돌연변이 유전적인 돌연변이 개체가 우리의 막막 세포 조직을 종양으로 자라게 만들어요 The disease 이 질병은요 Only occur 발생합니다 One eye 한쪽 눈에만 보통 발견하는데요 But can affect both 둘 다 생기기도 해요 보통은 한쪽 눈 맞아요 It can be treated Treat가 뭐죠 여기서는 치료입니다 치료 될 수 있어요 드러그 뭘로 약으로 Radiation therapy 뭐야 방사능 맞아 방사능 치료 Radiation Therapy는 치료야 방사능 치료로 되고 아니면 Surgery도 돼요 수술 받아도 돼 Depending on 뜻이 달라 무슨 뜻이야 뭐뭐에 탄어시 따라 맞아 뭐에 따라 The tumor size 종양의 크기와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치료 방법 1번 약물 2번 방사능 치료 3번 수술 등 있어요 크기가 크면 수술하겠죠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얘도 맞죠 Retinoblastoma causes a visible whiteness 어머 시각적으로 다 하얘죠 어디가 퓨벌 동공이 하얘죠 그런데 이 동공이 하얘지는 이름이 이거야 Lucochoria Lucochoria 라고 불러 아니면 고양이 눈 반사라고 불려 Reflex 탄어시 반사 고양이 눈 반사 Flex Reflex 고양이 눈 반사라 불려 시야가 하얘지는 이렇게 있어 다음 시야를 하얗게 잠깐만 동공이 하얘지는 거잖아 그럼 시야가 하얘지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레티노블라스마 The visible whiteness 시야가 하얘져 동공의 시야가 하얘져 동공이 하얘진다 잠깐만 이거 일단 보류하자 왜냐하면 얘가 100% 맞으면 4번일 거고요 동공이 하얘지면 우리가 보는 것도 하얘지냐 내가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The phenomenon 일단 뭐야 phenomenon이 뭐야 현상은요 Clearly evident 탄어시험 evident 두드러지는 이 현상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눈에 잘 띄어요 굉장히 두드러져요 뭐 할 때 When bright light shine into the eye 내 눈에 밝은 빛을 했을 때 내 동공이 하얘져 잠깐만 동공이 하얘지면 시야가 하얘지는 게 아닌가 봐 아 모르겠네 뒤에 봐봐 Other symptoms 다른 증상은요 Include eye pain 눈 아파 Redness 눈빨개져 Irritation 뭐예요 통 여기서는 통증이에요 아파 아파 poor vision 시력이 뭐야 감퇴 시력 감퇴예요 여기 poor은요 야 시력이 나빠져 앞에 시력이 잘 안 보이게 돼요 여러분 시야가 하얘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동공이 하얘지는 게 시야가 하얘지는 게 아닌 것 같아 It also tends to run in family 자 run in family 뭐다 유전이다 뜻이야 run in family 가족에 흘러 이 말이 뭐야 가족으로 run 뛰어 아니야 가족에 흐르다 이게 뭐야 유전병인 경향이 있어요 40%의 patient 무슨 자 환자는요 family history 무슨 역 이게 바로 가족력이야 family history가 가족 역사 그래서 역이야 가족 역사야 가족력이 있어 도 그런데 닥터 의사들이요 아직은 몰라 왜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 됐는지 맞네 아직 몰라 don't understand 아직은 이해 못했어 왜 유전자가 돌연변이 됐는지 정답 4번인가 봐요 동공이 하얘지는 게 시야가 하얘지는 게 아닌가 봐 그럼 우리는 동공으로 보이는데 동공이 하얘면 시야가 하얘지는 거 아니야 아휴 참 희한하다 이거 희한하네 그래 조금 애매한 문제네요 그런데 무조건 맞는 게 1, 2, 3, 5니까 그냥 남는 거 하나 골라야지 뭐 그치 그냥 그렇게 프라이드 어쩔 수 없어 유럽 국가로 가볼게요 people who are imprisoned 뭐하는 사람이야 임프리즘 자 아 이거 죄 맞아 수감수감수감 죄수래 수감수감 수감된 사람들은요 그들의 뭘 잃어요 right 관리를 잃어라 어 이거 못해 투표 못해 어디서 정치 선거 선거에서 수감된 사람들은요 못해요 교도소에 살 줄 알았지 못해 우리나라는 몰라 유럽은 못해 우리나라는 할 수도 있어 교도소 안에서 그래 진짜 유럽에서는 자 이거 그 다음 어디 들어가 유럽에서는요 정치선거 못해요 어디 들어가요 반면에 열려둘까 예를 들면 jail hungry UK banned 뭐로 가야 돼 예를 들면요 anyone who is sentenced to jail sentence 단어 시험이야 선고받다 비즈 비동사 가져갈게요 be sentenced 선고받다 무슨 선고 너 감옥 들어가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디 체코 헝가리 UK 영국은 automatically 즉각적으로 banned from voting banned 뭐 돼요 금지 됩니다 뭐로부터 from voting 뭐 금지 너 투표 금지야 wow this punishment 이거 뭐야 이 처벌은요 너 투표하지마 이 처벌은 is not required 그런데 프랑스랑 German은 아니야 but 그런데 court 법정에서 결정해 읽지 말지 이 법을 적용 시킬지 말지는 우리 법원 마음이야 그럼 뭐야 자 먼저 아일랜드에서는요 prisoner permit to vote이 먼저 들어갈까요 아니면 반면에 18개국은 레이션은요 노 오피셜 프로히비션 일까요 아일랜드에서는 먼저야 아니면 컨버슬리야 어디로 가셨어요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는요 자 볼게요 아일랜드에서는요 prisoner 죄수들은요 legally 무슨적으로 법적으로 permit 나 이건 볼 거야 permit to 단어 시험이야 허용 하다야 우리 원형이니까 수동이면 허용되다 같죠 그럼 이거 명사로 하면 허락이잖아요 허락이 영어로 뭐예요 펄미션 이라 그랬어요 아일랜드에서는요 법적으로 허용돼요 vote vote 할 수 있어 but 그런데 not allowed to vote by mail 하지만 이건 안 돼 우편으로는 안 돼 아니면 leave the jail 감옥을 떠날 순 없어 왜 그들의 표를 캐스트 단어 시험이야 던지다야 던지다야 그래서 낚시할 때 캐스팅한다 그래 그게 뭐야 낚시 때 던지는 거 캐스팅이라 그래 우리말로도 하잖아 한 표를 던진다라고 하죠 영어도 그렇게 써 자기의 표를 던지기 위해서 선건날 감옥을 떠나거나 우편으로 vote 할 순 없어 반면 18국가에서는요 where 공식적인 prohibition 단어 시험 prohibition 금지 prohibit 금지하다 공식적인 금지가 없습니다 Prisoner voting 투표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금지가 없는 국가는 18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동사는 exist 취죠 핵이 누구예요 이거예요 공식적인 금지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18국가야 그런데 even under this system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도 difficult for 인메이트 인메이트가 누구야 수 감 자 몰라도 되는 단어 하지만 그들의 투표권을 이거 시험이야 여기서는 당연히 운동하다 아니잖아 그럼 투표권을 뭐하다야 발 휘 하 다 그렇죠 능력을 발휘하다 할 때 엑서사이즈 입니다 통제력을 발휘하는 거죠 투표권을 발휘하기는 정말 힘들어 그래서 정답은 발휘하다 까지요 B A C 정답은 박 였습니다 뒤로 오십시오 16 17 학교는 학교는 항상 모였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툴이었어요 뭐다 학교는 도구다 4th century 수백년간 They have been used 학교는 사용됐어 패스 통과시켜 전통과 교육을 통과시키죠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학교를 통해서 전통과 교육이 통과돼 그게 뭐예요? 패스 전달된다고 해야지 전통도 전하고 교육도 정해요 전달돼요 This is also true today 오늘도 그래 인패트 사실은요 학교는요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 In the past 과거에는요 가족이 똑같은 역할을 했어 이게 뭐야? 학교의 역할을 누가 했다고? 가족이 왜? 학교가 없으니까 이리와 엄마랑 가나다 하자 하늘 전 따지 집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They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가족은 Have grown less and less important 덜 중요하죠 가족에서 홈스쿨링 덜 중요해 There are some people 이런 사람도 있어 Who believe? 믿어 뭐라고 믿어요? That School exists 학교는 존재합니다 왜? Transfer knowledge 뭐 주려고요? 지식을 전달하려고 누구에게? 학교 학생들에게 이거 진짜 옛날 학교의 정이다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They 학교는요 Do much more than that 그거 이상의 역할을 해요 There is much more to learning 훨씬 더 많아 뭐보다 단순히 지식을 뭐하는 것? 습 득 acquire 지식 습득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학교는 Help 도와줘 Young people 젊은이들이 Develop more 발전시켜 1번 Quality 질 품질 skill 능력 그리고 value 가치관을 형성하는 걸 도와줘 그러니까 학교 다녀야 돼 그리고 That society needs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이 세 가지 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remain 더하기 형용사 Healthy and functional 이게 뭐예요? 기능 너의 기능을 잘 하면서 살게 사회적인 기능 Of course 물론 This does not mean 이 말은 또 됐 더하기 완문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Scutty 너의 개성을 상실하란 말은 아니야 이거 낙담보다 없애다가 낫겠다 그렇다고 개성을 없애라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and shape student 아이들을 obedient worker로 만들란 얘기는 아니에요 복종하는 내 말을 잘 듣는 선생님 말을 하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란 얘기는 아닙니다 Who do nothing but 오로지 mindlessly 아무 생각 없이 serve the community 우리 지역사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시험이에요 nothing but 근데 but이 뒤에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 오직이란 뜻이야 nothing but 오직 오로지란 뜻이야 오직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서브 섬기는 그냥 복종하는 역할만 해 라는 말은 아니에요 society made up more members 사회는 made up of 구성된 사회죠 자 멤버로 구성된 사회 어떤 멤버 who 이런 멤버 all the same 다 똑같은 멤버로 구성된 사회는 would be a weak 약하고 형편없는 아 별로 쓸모없는 사회입니다 this is why 그래서 true goal of school 진짜 학교의 목표는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생각해 act 행동에 어떻게 다 똑같이 아니 다 다르게 어떻게 개성 있게 너의 개성을 살려 그 말이에요 think and act 어떻게 independently 독자적으로 생각해 이거 시험 볼 거 밑에 있어 하나 아 뭐야 그냥 써놓고 가겠다 competitively 무슨 적 경쟁적으로 respectfully respectfully 존중 carefully 알죠 selflessly 단어 시험이야 selflessly 아니야 selfish의 반대야 이타적으로 이타적으로 나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남을 생각하는 거야 이타적으로 so 여기서는 뭐예요 독자적으로가 들어가야겠죠 independently 독자적으로 생각해라 but at the same time 동시에 대학생들은요 must be taught 가르침을 가져야 돼 important 중요해 뭐가 중요해 using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 무슨 능력 기능하고 강화시켜요 커뮤니티를요 하나로 제목이요 제목 교육이 개성을 망친다 디클라인 현대 사회가 망하고 있다 지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 체인졌다 아아아아아 아아 아아아 changing role of school 학교에 바뀌는 역할 소셜 임포텐츠 of school 사회가 가진 사회적인 아 학교가 가진 사회적인 중요성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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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엔 이랬지만 옛날에 이랬지만 지금은 점점 바뀌고 있죠 올해는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멤버가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가진 멤버가 있어야 됩니다 so the answer 학교의 역할이죠 학교는 이런 걸 이런 걸 해야 돼 끝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 뒤에 알려드립니다 1,2,3,4,5 그리고 뒤에 치우니까